안녕하세요. 시그니처입니다. 아, 주인님 사업을 또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시그니처 셀린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시그니처 셀린입니다. 오늘 재밌게 놀아가요,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그니처 셀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그니처 셀린입니다. 안녕하세요. 시그니처 셀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와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저희가 처음으로 보여드릴 곡은 안녕 인사해라는 곡인데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맞아요. 아, 우리 되게 구축세를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5개 대학교가 우리 모여서 축제를 하려고 했는데 네. 저희가 올해 5월에 신한산남대학교 축제를 한 번 갔었어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또 만나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어우. 또 만나자고 있는데 말이 싫어지고 있어요. 네. 오늘 신한산남대학교 학생분들 계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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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렇게 5개 연합대학교를 함께하는 자리잖아요. 축제 자리잖아요. 또 저는 이 자리가 정말 너무 영광스럽고 뜻깊은 자리인데요. 혹시 서울예술대학교 학생들 다 계시나요? 우와. 저는 제가 지금 재학 중인 서울예술대학교를 재학 중인데요. 정말 너무 영광스럽게도 이 저희 학교의 한 일원으로서 이렇게 참가를 이렇게 한 가지? 이렇게 무대에서 연합을 펼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여기 온 것 같고 너무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끝까지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그러면 다음 곡 준비 한 번 해볼까요? 아 네. 다음 곡은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다음 곡은 이제 알락알락이라는 노래인데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좀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긴 한데 그 앨범의 수록곡에 있는 수록곡이에요. 근데 되게 귀엽고 깜찍한 노래니까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보내드릴까요? 좋아요. 너무 더워진 것 같아요. 맞아요. 핫한 욕은 달아오르고 있어요. 여러분의 열기에 저희가 더 에너지를 많이 내보내도록 하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호! 네. 저희가 오늘 세 곡 남았잖아요. 맞아요. 다음에는 좀 같이 뛰놀 수 있는 노래를 준비했어요. 맞아요. 뭔 노래일까요? 무슨 노래일까요? 무슨 노래일까요? 제가 바로 소개를 해볼게요. 좋아요. 여러분 여러분들 힘들게 있을 때가 저희가 모든 게 다 오케이! 난 괜찮아! 하시라고 I'm OK! 나 있는 곡을 준비했거든요. 근데 되게 신나는 랍 노래니까 여러분 같이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함께 재밌게 뛰어넘어 볼게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저녁에 저희가 화이팅 부모가 있는데 같이 한번 하고 바로 막 틀어볼까요? 좋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렛츠고 지경이 우리가 다 같이 여러분들이 세번 쳐서 치면 돼요. 너무 쉽죠? 여러분을 모두 스트레스를 담아서 앞에서 치면 앞서를 같이니까 아! 아, 찾으면 돼요. 알겠죠? 한편 사람 추면 안 돼요. 알겠죠? 우리 신나게 한번 찾으시다. 신나지 않으세요, 여러분? 좋아요. 정말 긍정적인 일들만 생길 것 같아요. 좋아요. 맞아요. 신나셨고, 재밌으셨다면 블레이리스트 한 번만 보여주시면 여러분, 알겠습니다. 와, 이거는 그리고 저희가 오로라 앨범에 있는 노래인데 맞아요. 저희가 수록곡을 해서 굳이 음당활동을 했었어요. 오로라 앨범에. 그래서 궁금하시면 처음으로 해도 좋아요. 맞아요. 원래 이 곡이 저희가 무대가 아니라 관객적으로 가서 즐기는 노래인데 무대에서만 이렇게 해서 다 에너지가 전달되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신나셨나요? 좋아요. 저희도 너무 신나고 즐겁게 무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무보기 얼마 많지 않으니까 그동안 더 재미있게 놀아봐요. 여러분, 신나셨죠? 네. 저희가 대학공사로 오면 항상 환영이 있네요. 여기 학생분들 많이 계신 건가요? 어때요? 그런가요? 팬분들도 많이 와주실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가요? 오늘 저희 아버지도 와 계시거든요.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가 와 계세요. 어디에 있는지 아까 제가 아버페이트 찾았는데 어? 어? 몰랐어요? 대박! 저희 아버지가 너무 사랑한다는 말을 이 무대에 비롯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기세를 다음 노래로 빨리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좋아요. 음! 다음 노래는 저희가 최근에 활동했었던 풍덩! 이런 노래인데요. 아주 신나는 여러 곡이니까요. 이것도 같이 재밌게 즐기세요. 여러분, 아시겠죠?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잘 할 것 같다고 모래스모처럼 저희 슈겔인체에게 홍담 봐주셨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화면 뒤에 한 번만 맞아요. 다 보고 있는데 잘 보이시나요? 여기 뒤에도 되게 많이 계시네요. 저 트위스트럴 같은 너무 잘했어요. 날씨도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우리 있는 기업으로 시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안 그래도 저희 안 그래도 유니어 페스티벌 온다고 이제 프로젝트에서 다리 품에서 될 것 같거든요.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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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죠? 어! 짜잔! 짜잔! 저희가 유니어픈도 맞춰본 김에 같이 사진 찍어도 괜찮을까요, 여러분? 어, 맞아요. 좋아요. 저희 SNS에 올라갈 거 없는데 맞아요. 당당하게 여러분의 얼굴을 뽑혀주세요. 우와! 렛츠티가 좋아요. 퍼즈 볼게요. 퍼즈! 추천해주세요. 저도 뭐지? 만세?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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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V? 왜 더 front Maggie 오셨어요? 네! V? V? V& 맞규 chair 다 разработ umm 하이라이트 선배님들 팬들도 열심히 들어주세요 오! 맞아요 어떻게 계셨어요? 지금 슬로우로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V 먼저 가볼까요? 하나 둘 셋 자, 또 가볼게요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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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과 이 추억을 계속 간직하기 위해 추억을 간직하게 일까요? 저희끼리 찍고 그럼 같이 찍어요 준비되셨죠? 저희끼리 찍고 하나 영상이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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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지울게요 찍을게요 하나 둘 셋 이제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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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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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예쁘게 어 포즈 크게 해야 돼요 안 보여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됐어요 아 감사해요 맞아요 저희 이제 마지막 문제만 남기고 있는데요 하나 남겨보고 있습니다 뒤에 너무 멋진 선배님들이 기다리고 계세요 사실 저도 남아서 더워할까봐요 맞아요 진짜 너무 더워 너무 멋있어요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요 오늘 오늘 저희 무대도 같이 가주셔서 감사하고 맞아요 이렇게 즐겨주셔서 감사하고 그러니까요 마지막 노래는 마지막에만큼 같이 즐겨주시면 더 재미가 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사실 같이 즐겨주실 수 있으신가요 여러분? 네 아 감동이에요 잊지 않겠습니다 무슨 노래냐면 저희가 기념 드릴 노래는 오로라만의 노래인데 오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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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정말 좋아요 여러분들도 다섯 번짜만 같이 따라해 주시면 맞아요 더 재미있게 무대를 주실 수 있어요 네 네 너무 좋아요 저희가 노래 중단에서 들을 이뤄서 지원한 오롤빵 이라는 호프가 나오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나아지 오로라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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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외쳐주시면 되는데 너무 쉽죠 여러분 네 다섯 번짜만 맞아요 그럼 연습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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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한 오네빵 오로라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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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오로라로라 오로라로라 오로라로라라 오오 오오 노래 합작하면 더 열심히 해주시겠죠? 네 제가 감사하고 있을 거예요 이제 오빠 할 거예요 맞아요 열심히 살아있으시는 김호연아님도 다 됐어요 아 공공이에요 저희는 이렇게 오로라로라로 마지막으로 인사드리지만 또 앞으로 매일 활동해서 다시 먹는 날을 기억하며 꼭 저희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연습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여러분 남은 대학생한테 재밌게 즐기시고 오늘 하루도 재밌게 즐기시고 아주 뜨거운 밥 보내세요 오 대박 대박 정말 좋아요 그럼 다 같이 할 것 같고 그럼 보여드릴까요? 좋아요 미치한 주차 시리닛 주시면 돼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렛츠고 시리닛 짠짠짠 바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주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감사합니다.